전령 20초라서 전령 붙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나 근데 저거 왜 쫄았지? 내가 쫄이유가 없었는데 엄청 쎄서 예전에 라이제도 정말 쉬웠던 챔프 중 하나 같은데 위에서 아래로 모을게요 나 1스킬 잘 빼 이게 좋은게 라이즈가 테리면은 그냥 텔 타고 와버리는데 만화 없으니까 탈진이라서 어이 근데 또 자기 팀 정글 불러서 밀어달라 그러네 이러면 좀 곤란한데 근데 잠깐만 이거 좀 선 넘는데? 라이즈형 선 좀 넘지마 아니 혜카림이 너무 쎄가지고 이게 선 넘는게 아니네? 로마나 라이즈 데리고 2대3 이긴다고 혜카림이랑? 아니 선을 넘은건 우리 팀이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멀쑤 헤카림 좀 조심 좀 해야되겠네 헤카림 진짜 괴물이다 챔피언 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저렇게 될 줄 진짜 상상도 못했어 내가 좀 이렇게 발 묶여있는 것처럼 움직이면 안되는데 좀 되게 어떻게든 풀어서 움직여야되는데 나도 쿨감신 사가지고 이거 최대한 뛰어볼게요 그냥 쿨감신 사자 아이고 근데 바텀 다 죽었다 잡았다 나이스 그나마 한번 잡았네 그래도 이블링 킬 들어간거 뭐 크기는 해서 아우 다행이다 이즈가 제압골까지 먹었다 아 이거 진짜 잘 싸웠다 우리팀 나이스 와 이블링이 궁을 못썼는데도 이정도로 싸웠네 우리팀 근데 라인 다 받으면은 미드 역으로 랩차 나겠는데요? 이렇게 이득 받는데도 레벨 라이즈가 앞서겠다 그래도 좀 이렇게 킬 먹은건 확실히 크네요 이거 지금 헤카림 탑 뛰는거 보였거든요? 이거 바로 붙어주고 제발 버텨라 일로 안올텐데 저기서 리콜 찍었다 이거 앞으로 들어왔거든 이거 잡았다 이러면 무조건 잡았다 이것도? 그냥 잡으면 되는데 나이스 그렇지 드디어 이제 디오 징크스 깨지는건가? 듀오에도 이제 게임 안지나? 제가 원래 듀오하면은 필패하는 징크스가 있어서 최근에 어이 깨진건 카밀 머리였네 이 친구 탈진 빠져가지고 원콤 내만한데 내팬이 다행이다 자발로 더블 돌아오는거 맞춰서 깔끔하게 잡았네요 자발로 맞춘게 맞나? 오 이즈웅 오 징크스웅 어 나 탈론으로 이렇게 잘 풀린 게임 너무 오랜만이라 적응이 안되네 다음 버프 먹으면은 그래도 이런 상황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거 같긴해 이렇게 잘 풀리는 상황이 훨씬 더 탈론이 잘 풀릴 상황도 훨씬 많이 나올거고 아우 어 사라스타야 요치 잡았다 이거 스킬 분배 이거 분배가 너무 좋았다 다음 패치 때는 좀 이런 상황 좀 최대한 많이 연출 시켜봐야될거 같아요 탈론들이 직접 움직여서 지금은 이거를 팀이 만들어줘야되거든요 이렇게 되개를 근데 아마 그래도 버프 받으면 이런 상황을 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많이 나올거 같아요 전령 20초라서 전령 붙어줘야될거 같기도 한데 나 근데 저거 왜 쫄았지 내가 쫄이오가 없었는데 엄청 세서 저 지금 엄청 세거든요 이거 다음 템 너무 잘 커가지고 밤끝보다 그냥 요음으로 가서 풀고다니는게 훨씬 나을수도 있겠는데요 상황이 밤끝은 내가 이제 들어가서 안 터질 때 필요한건데 이거 내가 먼저 터트리면은 내가 상대한테 안 맞겠는데 잠깐만 용 20초인데 이거 징크스 징크스 보면 잡을 수 있겠는데 내가 안봐도 방 잡음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상대팀도 전체적으로 다 물몸이라 우리팀도 다 물몸이고 누가 먼저 터트리냐 싸움 같네 뷔 잔 다 잡은거 같은데 나이스 오 if 힐! 이러면 그냥 바론 챙기고 그냥 또 상대 잡으러 다니면 되겠는데? 오! 오 살았다 다행이다 아니 그일체 뭐야? 제가 바텀으로 라인 가져가주면 되겠다 조녀 쓰세요? 너 조녀 없어? 오! 하하 으음 이걸 못 맞추네 아 저건 못 맞췄다고 바로 궁 쓰고 도망갈 생각하네 라이즈도 영악하다 세트 잘 버틴다잉 궁클만 돌리고 가고 싶은데? 어 이거 징크스라 라인이 지워치네 나이스 20킬 오랜만에 해보네 와 얼마만에 풀템이냐 귀왕 풀템인데 그냥 이거 갈까? 도미닉은 가성비로 쓰는 거였는데 그래도 귀왕 풀템 뽑을 거면은 방과한 우프로 딸리더라도 이거 가자 상대 어차피 방어력 엄청 높은 거 아니니까 딜이 좀 나오나? 딜이 좀 나오네 딜이 좀 나오네 딜이 좀 나오네 딜이 좀 나오네 잡아야 미니언에 타서 드리프트 써서 한번 잡아주고 라이즈 쎄다 오 평탈을 못 쳤어 죽었네 나이스 그orts ты 이제 후 continuing вспlig 정하기 응 아 왼손 이외 으 아 님 그냥 하고